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후에 국내에서도 지금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권교체가 한층 더 밝아졌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처럼 단일화가 참 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 5년에 많은 고통을 받았던 국민들은 문재인보다 더 심각하고 더 무지막지하게 보이는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이 전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딱 잡아떼고 오히려 윤석열 게이트다 이런 식으로 역공하고 있는 걸 봐서 이재명이 집권하게 되면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 반, 우려 반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선거판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일화 성공했다고 하니까 우선 야권 분열로 인해서 말하자면 집권 세력이 장난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었다. 말하자면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훨씬 가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안심되는 측면이 참 많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단일화를 해놔 놓고 우파 진영의 많은 사람들, 오늘 윤석열 후보가 내려간 유세 현장에도 그야말로 정권 교체에 대한 바람을 거의 확신하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같은 환영, 지지 이런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런 의사가 또 이런 분위기가 국내에 확산되는 것처럼 영국의 베팅 업체도 윤석열과 안철수 이 두 사람의 단일화 선언 직후에 이재명의 당선 확률은 11% 더 폭락했다고 합니다. 11%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 그만큼 폭등한 것입니다. 이 베팅 업체들 아주 정보를 잘 분석해가지고 베팅하기 때문에 이들 아주 정확한 베팅 또 정확한 예측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영국의 베팅 업체가 오늘 보여준 당선 가능성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베팅 업체인 스마켓은 3일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69.44%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1월 13일 날 34.10%였던 윤석열 후보의 당선 확률에서 무려 30% 이상 대폭 상승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 확률은 지난 1월 같은 날 74.63%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 같은 이런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33.33%로 1월 대비해서 무려 40% 넘게 폭락을 한 것입니다. 자, 스마켓은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윤석열 후보로 갈아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당선 예측이 윤석열 후보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3월 3일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단일화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자 바로 전날 45.09%였던 이재명 후보의 당선 확률을 33.33%까지 낮게 베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 이상, 11% 이상 더 당선 가능성을 낮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은 74.63%, 그 1월 달입니다. 그리고 2월 3월 들어와서 더 낮아져서 45.09%였는데 다시 윤석열과 안철수 두 사람의 단일화를 발표하자 33.33%까지 폭락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는 그만큼 더 올라간 겁니다. 이걸 보면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69.44%였습니다. 지난 1월 13일에 34%에서 무려 30%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재명과 윤석열 이렇게 크로스워드 된 상태에서 윤석열은 차고 올라왔고 이재명은 밑으로 쭉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 변곡점이 선거 6위를 납두고 있는 시점에서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였습니다. 단일화 스마켓은 현재 한국 대선 승자라는 제목과 함께 누가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된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배팅 게임을 열고 있습니다. 스마켓은 2008년도 설립된 스포츠 그리고 정치시장 배팅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도에는 미국의 대선 결과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예측해서 아주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배팅 업체들은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모든 고려 요소들을 다 상정한 뒤에 그래서 그걸 배팅 확률에 계산해 넣습니다. 그리고 배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팅에 윤석열 후보의 배팅 확률이 더 높아 당선 확률이 더 높아지면 윤석열 후보의 배팅을 하더라도 배당금은 적어집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배팅을 할 경우에 만약에 나중에 당선이 되면 그만큼 배당금이 커지는 거죠.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과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을 보면 이재명이 폭락을 했고 윤석열이 폭등을 했다. 이게 지금 배팅 업체도 그렇고 국내 유권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친문 세력들 또 이재명 세력들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를 드러내놓고 공격을 못하고 윤석열만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 이게 야합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안철수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잘하면 이재명 쪽으로 올 수가 있다. 그런 기대감이 때문에 이재명은 오늘도 안철수 안자를 입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윤석열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뭐 능력이 없다. 그리고 나중에 당선되고 나면은 말하자면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버텨리면서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으면서도 안철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안철수 지지자들 지금 단 몇 프로가 당뇌계 좌우하기 때문에 안철수의 지지율이 7%든 8%든 거기서 일부가 지금 윤석열 또는 이재명 쪽으로 간다고 보면 이재명 쪽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서 이렇게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됐든 우파 진영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단일화로 인해서 승기를 잡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큰 실수가 없다면 큰 실수가 없다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폭평들은 있습니다. 아까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여당에서는 사전투표 독렬을 하고 있고 그동안 야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사전투표가 위험하니까 투표를 하지 말자 그랬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를 함께 독렬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20만, 30만, 40만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령자들, 어르신들이 투표 당일날 본투표 당일날 확진자가 확 늘고 사망자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발표하거나 이럴 경우에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투표 가지고 말하자면 코로나 가지고 지금 또 다른 선거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치 방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북풍 관련서도 또 있습니다. 북풍 말하자면 김정은이가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또 뭔가 도발을 할 것 같이 또는 문재인과 함께 뭔가 합의했다 또 이런 걸 발표하지 않을까 그것도 앞으로 선거 국면에서 깜짝 등장할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어쨌든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윤석률로 권력이 교체가 된다는 것은 이재명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자칫하면 본인이 감옥에 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 교체를 막으려고 온갖 수법을 다 동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은 객관적인 지표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졌고 이재명 당선 가능성은 그만큼 폭락해서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참담 암담한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자 이제 사실상 사전 투표부터 시작되니까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됐다고 보아지고 이제 나머지 6일 동안의 이 레이스에서 누가 실수를 적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최종 성장에 결정되는데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큰 변곡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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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